어르신의 존소성을 해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이권존중, 존소개혁 실천 다른 어떤 일이라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공용비, 경제적 장치와 아홉 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강의 많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한테도 노인 공격했어요. 오늘도 사랑으로 성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받을 게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희생하세요. 사랑의 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의 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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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해는 충년이라는데 내 입은 항상 충년이로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매느라가 이거 잘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 매느라 추석 잘 보내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항상 행복하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가일들 지내거라. 우리들 잘 지내고 잘 살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거라. 어르신. 어르신 추석 잘 보내해보세요. 어르신 추석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어르신 추석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잘 보내고 어르신 추석 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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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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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